칸이라서 역시 이거 뭐야? 칸우 아, 우아하기 전에 선이 아, 여기에 사람이 한 두 명 정도는 타겠어요 통을, 이렇게 나무 통을 큰 나무를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나봐요 아주, 네, 칸우예요, 칸우 상당히 기네요 한 4m 정도 되네요, 길이가 아, 좋아요, 멋있네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세상에, 여기 다 파내는 게 나도 목조를, 대학원 시절에 목조를 좀 했는데 그 이 국산 나무는 더 단단해요 이렇게 저 열대지방 나무들은 부드러워서 잘 파기가 좋은데 우리 국산 나무중에서 피나무 나무, 은행나무는 엄청 강하죠 소나무는 병이가 들고 감사합니다.